Hi, Inby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Inby 오늘은 바로 너 태도가 문제야, 태도가 왜 그래? 이런 말을 할 때 태도들을 알아볼 건데요 이런 저런 태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태도 표현들을 알아보는데요 이걸 바로 Attitude Attitude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흔한 좋은 또는 나쁜 태도를 표현하는 법 알아봅니다 제일 먼저 Thoughtful 이런 표현은 항상 나눠서 보시면 모르는 단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단어 Thought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와 Full 가득 차있다 이런 의미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생각이 가득 찬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 표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생각인지 어떤 생각이 가득한지 알아봐야겠죠 주로 뭔가 가득이라면 긍정적인 걸 의미해서 여기서는 남을 위한 생각이 가득 차다 그래서 굉장히 남을 위한 배려하는 그런 생각 도움이 되고 친절한 그런 표현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려 깊은 태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요 Tom은 너무 사려가 깊다, 친절하다, 배려한다 항상 우리의 감정을 고려하려고 한다 That was very thoughtful of you I didn't expect you to remember my birthday That was very thoughtful of you I didn't expect you to remember my birthday 아 정말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사려 깊을 수가 제 생일을 기억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은 critical 저희도 흔히 criticism 이런 비판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 이걸 형용사로 사용해서 바로 비판적인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더 비난적이고 비판적이고 꽤나 공격적이고 특히 적대적일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그런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Don't be so critical about other people They probably have a reason Don't be so critical about other people They probably have a reason 너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으로 안 좋게 적대적으로 보지 마 그들도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He is super critical So if you bring your essay to him, be prepared He is super critical So if you bring your essay to him, be prepared 그는 굉장히 비난적이기 때문에 꽤 공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의 에세이를 그한테 가져갈 거면 조심해라 마음의 준비를 해라 다음은 Disorganized, well organized Disorganized, well organized 이건 반대를 표현하는 단어들로 바로 organized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정리된 이라는 의미로 정리정돈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특히 그런 사람한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그렇지 않은 것 뒤에 있는 건 꽤 그런 것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He is so disorganized that he always loses papers He is so disorganized that he always loses papers 그는 너무 정리를 못하고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서류를 잃어버린다 I am a well organized person who can keep track of multiple projects 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들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Unreliable Unreliable 여기서 Reliable 이것도 반대로 사용하는 건데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반대로는 바로 그렇지 못하다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들겠죠? Why are you so unreliable these days? You used to be on top of things Why are you so unreliable these days? You used to be on top of things 요즘 너 왜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믿을만하지 못해? 너는 전에 일을 굉장히 잘했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My car is unreliable now It breaks down easily 내 차는 이제 신뢰할 수 믿을 수 없다 굉장히 쉽게 고장난다 다음은 Irresponsible Irresponsible 이것도 꽤나 비슷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Responsible로 보면은 바로 책임적이다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사람한테 쓰는 건데요 이걸 반대로 사용했을 때는 바로 무책임하다 그런 태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이렇게 갑자기 안 나타나는 것은 무단으로 결석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었다 무책임한 태도였다 그녀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다 주로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한다 다음은 Sympathetic Sympathetic 이건 아주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바로 Sympathy를 보여주다 근데 이 단어의 번역이 중요합니다 동정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주로 공감으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공감적인 태도 감정을 잘 표현하고 호의적으로 대하고 안쓰러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He is so sympathetic that he will cry when he sees you cry He is so sympathetic that he will cry when he sees you cry 그는 워낙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가 울면 그도 올 거다 I am sympathetic to the environmental cause I am sympathetic to the environmental cause 여기서는 뭔가에 대한 지지 이런 공감 이런 걸로 사용한 건데요 그래서 나는 환경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공감을 한다 지지를 한다 다음은 Competitive Competitive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competition이라는 단어 경쟁에서 나온 거라 바로 경쟁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합니다 He is so competitive that he will play until he wins He is so competitive that he will play until he wins 그는 너무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주로 한다 주로 게임을 한다 참여를 한다 With that competitive attitude I am sure we will win With that competitive attitude I am sure we will win 그런 승부욕이 있는 태도로는 그런 승부욕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길 것을 나는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Patronizing Patronizing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과 꼰대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가르치려 들다 특히 아랫사람처럼 대하고 깔보는 식으로 태도를 취해서 뭔가를 가르치려 할 때 사용하는 표현,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Please don't use the patronizing tone with me Please don't use the patronizing tone with me 제발 나한테는 그런 가르치려는 태도 그런 말투 나한테는 쓰지 말아라 I hate when random people are patronizing to me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드는 걸 난 굉장히 싫어한다 네, 오늘은 바로 attitude에 관한 표현들을 알아봤습니다 Thoughtful, Critical, Disorganized, Well-Organized, Unreliable, Irresponsible, Sympathetic, Competitive, Patronizing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and be everyone! Bye and be everyone! Bye and be everyone!